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90도를 만들어주실 건데 어깨, 골반, 뒷꿈치가 일찍선에 올 수 있도록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주먹과 팔꿈치로 매트바닥을 밀어 올리셔서 옆쪽 중간 라인이 들어가고 계셔야 되고요. 옆쪽으로 이렇게 어깨에 비례지 않도록 옆쪽으로 멀어질 수 있도록 주먹으로 이렇게 팔꿈치로 매트바닥을 밀어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뒷꿈치는 고정해주시고 무릎만 그대로 옆쪽으로 열어주시면 이쪽에는 옆쪽이 어깨에 넣어 주실 거예요. 다시 그대로 내려주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내리고 스트립 상세를 유지하시면서 뒷꿈치를 내리고 이쪽을 널어주시면 돼요. 다시 내리셨다가 골반과 뒷꿈치를 축으로 무릎이 그대로 열릴 수 있도록 다시 내리시면 두 번 더 반복해보실게요. 또 내쉬면서 이때 가슴이 열리지 않도록 상체는 계속 부정해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호흡이시면서 그대로 무릎을 지켜주실 거예요. 다시 그대로 이럴게요. 첫 번째 동작이고요. 두 번째 동작은 그대로 위에 있는 쪽 다리를 일치선으로 펴 보실 거예요. 무릎의 방향이 앞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리 달래는 힘을 빼주시고 무릎만 완전히 크신 상태 골반에서부터 다리를 부속 격방의 무릎을 뻗는 장량을 하시면서 그대로 골반의 무릎이 맞서 한 번 올려보실게요. 이때 주의할 점은 다리가 올라갈 때 몸이 아래로 표르지 않도록 무릎을 통해서 왼쪽 바닥 쪽에 무릎을 올려주시고 내리셨다가 그대로 다리만 뻗어내시면 무릎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위쪽에 몸통이 아무 권한 없습니다. 후 내쉬면서 무릎을 펴시고 그대로 다시 내려주고 마지막 후 내쉬면서 이렇게 두 번째 동작 들어가실 거고요. 세 번째 동작은 네 발비기 자체로 오실 거예요. 어깨 밑에 손바닥을 보셔서 열선 바람을 모두 싹 스쳐주시고 손바닥 전체를 매트 바닥으로 엉덩이 밑에 무릎을 마주실 거고 동압으로 무릎의 감정은 조금 두께 감기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남겨주시고요. 발끝을 세우시거나 발끝을 내려놓으셔도 되는 게 바닥을 좀 내쉬러 해놓으시고 오른쪽 무릎을 90도를 유지해주시면서 그대로 들어주실 거예요. 너무 높지 않고요. 무릎과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는 것보다 두께가 내려주시면 돼요. 두께가 내려주시고 다시 내리셨다가 다리가 올라갈 때 두께가 아래로 쳐들지 않도록 이렇게 쭉 기회가 밀고 더 오래 지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나서 돌아오시고 또 내쉬면서 다시 쭉 뻗어 올려주시고 다시 무릎을 더 내려주시고 한 번 더 내려주시고 두께 내쉬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허리가 아래로 쳐들지 않도록 그리고 올려주시고 마주 정반나 또 내쉬면은 손바닥으로 조금 더 바닥 밀어 올려보시겠어요? 다시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은 다리를 쭉 펴주실 거예요. 90도 말고요. 다리를 펴신 상태에서 무릎을 완전히 펴시고 그대로 엉덩이 높은 만큼 뒤로 올려주세요. 엉덩이 높은 만큼 다시 내리고 후 내쉬면서 엉덩이 높은 만큼 그대로 다시 다시 네. 후 내쉬면서 허벅대 안을 쭉 쭉 끌어 당기십니다. 너무 높게 올리기보다는 다리를 더 뒤로 길게 뻗는다 자세한 하시면서 들어올기 마지막 한 번 더 손바닥 다시 한 번 바닥 밀어 올려주시고 날개 끝까지 딱 채우고 다시 원어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공작은 동일하게 90도 무릎을 90도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들어올려 옆으로 다시 내리고 무릎과 발이 같이 같이 무릎과 발이 같이 오케이 다시 이렇게 옆으로 들어올 때 반대쪽으로 골반이 치우지 않도록 골반을 중심선에 유지를 해놓으시고 가능합니다. 다시 두 번 나눠 하도록 할까요? 손바닥 계속해서 다단히 들어 올리시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둘 셋 엉덩이 내리셔라 네. 이렇게 다섯 가지 동작을 같이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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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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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